안녕하세요 캐나다 맑은하늘 입니다 어 사실 여기에 좋은 캐나다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센터와 라이브러리가 잘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라이브러리에 잠깐 가는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책도 많이 있구요 안에서 커뮤니티 론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홀드 해놓은 책을 잘 빌렸구요 여기 오른쪽에는 수영장 같은게 있는 시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 캐나다에 사실 이게 다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세금 많이 내신 것만큼 커뮤니티 센터도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캐나다에서 맑은하늘이었습니다 . . .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